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8연소 운봉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만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면 8연소 운봉입니다 테마성으로 급등한 제약바이오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고 실적이 아주 기대가 되죠 1분기 실적 영업위기 40%나 급증하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도 남을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압도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정치적인 긴장감이 아주 강하게 감돌고 있죠 한미정상회담 주관인데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미국 방문에 같이 가죠 이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실적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위기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급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보통 그 정도면 아주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죠 시장은 테마로 올라간 조목들 전부 다 박살내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전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을 오랫동안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하락이 나오면서 키맞추기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미정상회담 촉각을 세우고 있죠 중국 중국 관련주들 오늘도 이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아주 박살났죠 10%씩 하락을 하는 조목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오늘도 하락 중입니다 주중대사 대만 긴장 주시한다 윤통의 대만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 대만 해업 현상 변경 절대 반대다 중국의 끝없는 평양 감싸기 맞불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 존중하되 대만의 큰 관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이런 부분 기분 안 좋다 해서 이런 발언을 지금 시점에 했을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금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아 한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있구나 역시 한국은 우리 미국과 더 가까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이번 발언으로 정말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많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떠한 뭔가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이 시장을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테마가 방산 쪽으로 좀 테마 형성되고 있죠 현대로템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방산 그리고 에라이진 x1 방산 카나이로 스페이스 방산 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게 방산 부분이다 자 이쪽으로 이제 돈들이 이제 크게 지금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돈들이 크게 가서 놀 만한 곳이 없죠 이런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북한이 뭔가를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소식이 또 나왔죠 자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동안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deux Я flash lasers 거의 다 박살을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HL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4 6 8 자 하락 팔음도ah 셀티노 achamäUD 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apan 둘 4 6 8 8 여덟 번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AACR technically 미국의 바이오 기업 CEO도 데려간다. 이런 소식으로 테마로 급등했죠. 그리고 끌어내리고 있다. 시장 공포 분위기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공매도들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물량을 뿌려대고 있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런데 셀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보가 나오고 양보가 나왔는데 셀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1무기 예상 실적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 증가입니다. 무려 40.4% 엄청난 증가죠. 그런데 이런 예측체가 나오는데 주가는 완전히 바닷본이죠. 웬만한 지금 섹터들은 꽤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적자가 3조가 넘어가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셀티료는 지금 하락폭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하는 예상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셀티료는 합병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테마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합병되기 전까지는 세력들이 누가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좀 올리려고 하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손이 계속해서 공매치고 물량 던지고 그렇게 할 게 뻔히 보이는데 메이저 세력들이 굳이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계속 매수를 해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시겠죠. 굳이 이런 데 가서 돈을 마구잡이로 크게 사서 주가가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럼 이런 기업은 일단 피하겠죠. 그렇게 되는 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세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특히 선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런 속마음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주가를 많이 짓눌렀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지금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20선이 아직 한참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런데 연속으로 파름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없죠. AACR이 지나가버려서 테마로 그런 거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데 불만이야. 그러고 이제 내리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레고캔 바이오가 쭉 밀리죠. 은봉. AB바이오도 쭉 밀리죠. 지금 웬만한 바이오는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테마타고증 올릴 때 잠깐 올랐다가 박살나고 있죠. 제약과의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얘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무너지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을 계속 주가를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공매든 뭐든 들고 있는 주식이든 간에 해서 주가를 계속 눌러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성장 스토리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끝나버리면 합병이라는 부분이 끝나버리면 이제 실적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회사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